앞에 물음표가 너바나 또 몸박 마력견에 요 너무 고마워 그들은 나를 네 또 엘리스에서 뚝배기 깨질 각인데 이 누류가 났겠지 전투장비? 전투장비가 나은가? 전투장비가 나은가? 전투장비가 나은가? 24장 여기라도 통과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? 쪼개된 가면 전투채면 점점 몸바깍이 나오네 템포 따라가려면 몸바깍 한장 정도 더 나오는게 좋을 것 같고 연막탄 기사회생 각이네 각이야 각 앵글 공방다두는 몸바템 공방다두는 몸바템 진화 슬라임 대비까지 완벽 화염에 그을린 것으로 보입니다 보초기인데 지금 진화의 기사 있으니까 껌이죠 슬긴 껌 슬긴 껌 진업진들은 천탑 어떻게 오르나 몰라 행꽃 폼탑 여기서 몸바카 하나가 더 나았으면 좋았을텐데 초당arme 전투 울바카 하나이 에이 리필되니까 상관없다 리필받고 리필배 뺑 엘릭스 와 다주만드다 그래도 재물이 더 낫겠지 파리보다는 어 룬피다 세장이 날듯 신호 3층 상점 앞에 장 박혀있음 방어 누가 놀라 안 돼 곰 약호 좀 구간 걸자 뭔가 이상한데 갑자기 지금 특이점이 온 아이언 클레드 구상 살까 아까 룬피였으면은 구상 샀을 텐데 지금 진화니까 굳이 필요 없겠지 사면 쓸 일이 생기긴 한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나 전화는 잘 손상 걸려도 주워표는 엘리트 3마리 잡을 수 있겠지 엘리트 3마리 잡을 수 있겠지 든든하구만 흘네 한장이면 될텐데 아까 능숙 넣었으면 능흘넥흘넥 했나 몸박이네 한장 더 주면은 충분하지 않나 아이 손상이었구나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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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싫어서 때렸어 재물 아니 이건 재물도 걸어놓는게 맞지 않나 체력만 갖기는데 마리케이드 나온다고 생각하면 집고 가는게 낫긴 한데 잃은 ... 서순조배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스네코 수준 안녕하세요 몇 몇 데그 스네코가 더 어려워 혈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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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는게 더 셀거 같긴 한데 아니다 전투체면이 지금 혈안 쓸거면 나중에 흘려보내기를 하나 더 짚거나 요상태면은 혈안이 도움이 될텐데 그래도 뭐 자리도 남는데 너무너무가 흘려보내기 하나 더 잡고 혈안 미친 게임 장난? 혈안 참호 있었으면 디라 모자라다 육아 가져가겠네 아이고 어떻게 잡냐 다음 턴 막을 수 있는 37번 오면 못 막네 이거 못 잡는거에 반드 기사회생 써도 안되지 신속을 아꼈다가 2번 턴에 썼으면 트루쿠션만 흠 딱해오면 될거같은데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물을 태우지 말고 제물을 써야겠네. 나가져요? 피 좀 깎이면 막아지네. 부적방울? 거의 뭐 골라서 먹은 것처럼 나오는데? 이제... 몸박 한 장만 해주셔. 많은 거 안 바라고... 아니다. 참호도 줘야 된다. 참호랑 몸박... 오케이? 오케이. 쓰고. 수렘선. 아 근데 아직 몸박 한 장 더 먹어야 된다. 첨탑이 힘들 땐 핵 좀 쓰고 그러는거지. 아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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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는데 이제 심장 가도 이기는데. 어? 몸박 아까는 필요했는데 이제는 또 필요 없다. 아니다. 아 진짜 이제 할앤 볼까? 근데 제거는 사막 가서 지어도 되니까. 일단 재물 두 장 유지하다가. 끝에 가서 할앤 하면 되겠다. 아니면 바리 주고 그지도 되겠다. 진짜 이정도면은 그지도 가능할 듯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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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였습니다. 세계였습니다.